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의 FROC에 대해서 양식적으로 완화 정책보다는 제가 지금에 보니까 앞으로 2년도 절요금 정책을 가져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국은행에서 30년 근무했지만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하면서 언제까지 금리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단체로 보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보내기도 얘기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반영이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양식적으로 완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급히 났네요. 신흥시장, 보평가 문제,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닌가요. 그래서 시장에 완전히 공항상태에 빠져있는 시장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안정감을 주면서 진출을 제가 역시 그냥 확실하게 2년간은 절요금을 자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나오던 지금 올라가고 이런 점에 오늘 왜 이렇게 그룹을 대면이니깐 지원이니깐 지원이니깐 그런 홍보대 연결에 관해서 우리 국제민원께서 맥앤구원으로 국제공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오늘 발신을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부터 박우성연구원의 김한수, 김한수 국제공개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진수학교 김지영 시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국제개혁인재시표 분석의 박보기영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우리 미국 하버드대학의 정진길 교수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홍은지원을 참여하신 진영대학의 이종원 교수님 우리 각대의 정진길 교수님 그 때문에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진행할 순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의 발세자가 한 6, 7분 정도 간단히 발세를 하고 마무리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큰 사이틀대로 전부 다 발세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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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거기 관해서 저희가 사이틀을 각 소주대 1번, 2번, 3번, 4번, 소주대 멜로우야 20번이 사이틀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체로 제 생각으로 12시에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간단히 먼저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가 지금 상황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바디아계 로봇파우 라이너를 굉장히 유명한 책을 디지타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금융위압 발생한 이후에 약 2, 3년부터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항상 금융위가 발생한다면 2, 3년대에 제재 금융위가 된다는 느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정책 담당하는 일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가비 때의 트리플에 EIS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EIS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대체적으로 제정 수위도 그렇고 정보부채가 괜찮은 나라들도 전부 다 2010년부터 제정 수위도 악화되고 그 다음에 정보부채도 그게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그리스 아일랜드 포트콜 그 다음에 스페인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다 2010년부터 전부 부채의 시비티 배경이 거의 100%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는 이게 대개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대결을 위해서 공급자금 투입되고 미국 과정은 8000달러 그 다음에 경기진작을 위해서 공급자금 투입되고 그 외에도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기출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8000달러 그 다음에 로고플 분석에 의하면 금융위기가 한 번 캘 거면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2%에서 4%로 하락한다고 한국이 한 게 아니라 재정기출 확대되고 그리고 그 경기침체산은 최소 감소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경영력 이후에 재정기출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보고 밑에 D.I.S. 2010년 자료가 바로 제가 보니까 D.I.S. 2010년 자료를 잠깐 보면 이게 역시 그리스가 2017년에 GDP 된 대비전문제 비율이 130%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고 이태리 이태리가 역시 정부 부채의 GDP 130% 스페인은 74%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태리가 굉장히 위험한다고 얘기하고요 최근엔 이태리와 그리스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이태리와 스페인에 돈을 많이 투자한 영국 프랑스로 이게 2011년이니까 D.I.S.가 전망한 겁니다 그래서 전망한 영국은 94% 프랑스로 99%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까지도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역사적으로 어떤가 제가 한 번 일단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 부채가 GDP 비율에서 100% 정도를 증가하고 나면 이런 얘기 굉장히 그런 성장 없는 한 상당히 비속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을 한 번 봤는데 미국이 이번에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되면 1945년도에 2차된 이후에 된 지의 처음입니다 이게 그만큼 미국이 지금 심각받은 반응인데 제가 1945년에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상해했습니다 그때 116%를 했는데요 이후에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70% 미만으로 내려가는데 약 5년 정도 걸렸어요 51년부터 늘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그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러다가 50년도에 8.7% 50년도에 7.7%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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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ï 결과 Catherine 지금 공교롭게 제가 보니깐 1950년이 한국전쟁 불가공 Nurster 그리고 이유 tearing совет 우리는 2009 Spike extend 이번 ary 이것을 안정적인 수준까지 가져가는데 상당한 기간은 소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 예상 근거가 BIS 자료를 보니까 2020년대에 봤어도 제가 이대로 그냥 목청청을 비교하지 않으면 2020년대면 80% 수준이 되고요. 재정격자로 GDP 대비 매년 1% 감출해 나갈 경우에는 2020년에 국무국세 비율이 140%. 그 다음에 이것을 재정격자를 GDP 대비 매년 1% 감출하고 동시에 고령화 관련 지출을 이게 굉장히 각 나라마다 전쟁과 요인인데 이거를 21년 수준에서 동결하면 전체 총액을 동결할 경우에는 그래도 동결해도 2020년에 130% 될 거라고 전망하고 이번에 S&P가 미국 신용광등보호소 제가 검색해보니까 S&P가 미국의 신용 등을 검색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2012년말 종료되는 감시 조치가 그대로 전속할 경우에 이번에 재정격자 감출이 끝나는 10년대 2020년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좀 다른 경우는 S&P는 순정부국세 비율이라는 데이터를 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 BIS 보호소는 총정부국세 비율이 지급해 보셨는데 순정부국세 비율은 지금이 금지 2012년이 S&P가 74% 미국이 74% 될 수 있어 약 한 25%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순정부국세 비율이 2020년에 85%로 증가한 거다. 그 다음에도 시나리오 2는 감시 조치가 2012년말으로 종료가 되어서 매년 9,500달러씩 재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2021년에 78%로 증가한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용광등으로 10년물 국세금리가 이 사람들은 약 50에서 70억 기피 상승할 거로 증가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 경우는 금지 상승으로 성장률이 이 시나리오가 성장률이 매년 3%고 유플랜심률이 2%가 될 거를 가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광등으로 국세금리가 50에서 75% 상승하면 성장률이 2.5%로 떨어지고 소유자 무과 성장률이 2.5%로 떨어지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시나리오 3을 분석해 보니까 2002년 전에 성장률 하락으로 101%이 됐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보다 정보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게 브랭스 S&P가 지금 주문을 본다고 합니다. 뭐 지금 신문에는 제정보험 논란 말은 제가 S&P 보고서를 밀밀히 읽어보고 못 해보니까 이 시나리오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미국 경제통장이 앞으로 굉장히 오늘 아침 원행기도 일상보다 굉장히 아프게 되었다는 얘기가 됐는데